어제 새로운 하트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 소희가 알려줬는데? 그 고양이? 어, 그러면서 소희 끝났어요. 안 된다고. 이거다. 고양이 하트. 이거 맞아? 이거 아니야. 이렇게 내가 중지랑 약지로 하트를 만들고 검지로 귀를 만드는 거야.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.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.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. 왜, 왜, 왜.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. 어렵다. 큰일이야, 진짜. 아니, 손가락이 떨려. 큰일 날 것 같아요.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나 하트만 태고 있어. 그 윤경이 손에는 파란색을 살거든요? 너 혹시 어디 흰이야? 윤경이 있어. 내 손만 나오면 흰이가 나 괴롭히거든? 윤경아 손을 좀... 오믈려볼까? 너무 오믈렸어. 해볼까? 그건 너무 새야. 저희 사실 레슨할 때는 큰일이 몇 번 났었어요. 근데 레슨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죠? email. 육지ела. 슛 김 김 김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